안녕하세요 타임 즐거워주는 남자 제이슨 입니다 자손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종 콘텐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더 뷰 에세이를 해 가지고 어떤 작가인데요 도그랜드 그러니까 게으란 나라 뭐 이런 땅 게으땅 이런 그 토미 톰 리스 이라는 작가가 어떤 게 쇼를 유심히 관찰한 결과에 대한 에세이가 되겠습니다 society why the west minister dog show made me appreciate much 이렇게 나와있어요 자 west minister dog 쇼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미국 뉴욕의 그 가든 인가요 그런 데서 이제 그 행해지는 도그 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행사를 늘 주관하고 보면서 느낀 통찰력을 썼는데 이분이 이제 이 쇼를 보면서 내가 지금 make me appreciate make 사역동사 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appreciate 한 거죠 이 머트를 머트란 말은 잡종 이란 뜻입니다 잡종 그러니까 이제 퓨어브레드 순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순종들이 지금 잘났다고 지금 쇼를 하고 있는데 순종들의 혈통을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개 수명이 뭐 12년 13년 살잖아요 그러니까 머트라는 종들이 잡종 개들이 더 오래 산다는 거 쉽게 말하면 똥개라고 하죠 우리가 머트를 그래서 이제 이 작가의 통찰력을 보면 이렇게 순종들이 지금 잘났다고 하는데 얘들은 문제도 많이 있더라 인간도 그러잖아요 인간도 교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순수 형탈만 낳게 되면 문제가 생겼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통찰력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이제 머트라는 것 즉 잡종 개의 개가 더 감사하다는 얘기죠 appreciate 진가를 알아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순수한 혈통들이 지금 1등을 했어요 보니까 1등한 종들 보세요 아주 순수한 혈통들이죠 얘들은 얘들끼리만 이제 결혼을 쉽게 말하면 결혼을 해서 자기 종족을 본성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웨스트 미니셔 쇼를 보니까 개의 세계에 대해서 알겠다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그레이트 데인 데인 이란 말로의 데니쉬 그러니까 덴마크족이란 뜻인데 여기서 그레이트 데인은 개종입니다 그래서 털이 짧고 몸이 이제 몸이 큰 게 주로 사냥개 있죠 이런 개들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런 그레이트 데인 듀어링 더 147번째 웨스트 미니스터 캐널 클럽 캐널이란 말은 개 사육장 도그 하우스라는 뜻인데 개 사육장 클럽의 쇼에서 지금 퀸 뉴욕 그래서 2023년 9월 5월 9일날 뉴욕에서 열린 그 퀸스에서 열린 도그 쇼의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개의 표현이 좀 많이 있는데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머트란 말은 잡종 수명이 13세 신종계는 한 11세 11년밖에 못 산다는 거죠 근데 잡종계는 2년을 더 살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커나인 케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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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말은 격식 있는 개 표현입니다 개의 이런 뜻이죠 케나인 도그 멍멍이 퍼피 어린 개를 말하죠 그래서 이제 퍼필러브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퍼필러브 풋사랑 데인 덴마크에서 왔다 해서 그레이트 데인 그래서 이제 사냥개를 말하고 캔을 개 사육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합스부르크 주걱턱과 불도그의 눌린 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순수 혈통의 집착 결과 이렇게 장애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합스부르크 중세 때 합스부르크 주걱턱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페인의 중세 시대 때 근친원으로 세력을 키웠던 합스부르크 왕가인데 여기가 이제 주걱턱으로 유명을 하죠 유전병이라고 하죠 유전병 근친 같은 끼리끼리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불독 불독도 근친 교배로 만든 품종인데 이제 얼굴이 이렇게 기형이 생기고 또 평균 수명도 짧아진다 이런 단점이 있다 유전병도 많고 역사가 이렇게 말해준단 말이에요 개세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이 통찰력은 그 통찰력을 영어로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3년을 보냈다는 거죠 영국 왕실처럼 개세계에서도 혈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in our world, 우리 세계에서는 they would be all 우리가 인간 세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그게 이제 규적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earth 하면 이제 백작이라는 뜻이잖아요 all, 백작, 그리고 touch, touch란 말은 공작부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국 왕실처럼 백작이라든지 공작부인이 되겠죠 이런 혈통이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은요 in stud books that go back many generations 그러니까 stud란 말은 번식용 수컷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번식용 수컷이라는 책에 있는데 그들의 이름들이 그러니까 이 순종들의 어떤 번식용 수컷, 개들이 있는데 이름들이 go back many generations 많은 세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뿌리가 쉽게 말하면 좋은 그런 번식용 수컷들의 뿌리가 계속 온다는 거죠 순수 혈통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they are product of century 그러다 보니까 century 수세기의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careful breathing 아주 신중한 그런 breathing 품종 개량이 되겠죠 그래서 신중한 그런 품종들이 내려와요 to make them the most perfect version of themselves 그래서 스스로가 아주 완벽한 그런 형태로 만든다는 거죠 순수 혈통을 그래서 이제 I like mud better 근데 나는 잡종이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mutt가 It's not that I didn't like the dog I met at dog show around the US 그러니까 미국 전역에서 지금 dog show가 전세계에서 개 쇼를 하는데 잘난 개들이 오는데 순수 혈통들 개를 이 개들을 내가 만났는데 이 개들을 나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including the most prestigious of them all 그 모든 개 중에서 가장 prestigious 아주 그 규중한 소중한 그런 개들인데 the Westminster dog show죠 그게 they were beautiful specimen 아주 아름다운 그런 품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견본이라는 거죠 specimen 그래서 이제 specimen 하면 이제 표본 이런 뜻이니까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개들의 표본인데 거기에는 athlete 운동을 잘하고 그 다음에 combat to a high shin shin이란 말은 융기 광택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well behaved 아주 예의바르게 행동도 잘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 분은 이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순수 혈통이 종우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임팩트 사실 이제 강조하는 거죠 the dogs on the dog show 이 dog show에 나오는 개들은요 그 서킷이라고 하죠 개들을 이제 그 운동장에서 이제 서킷 회전을 하는 거예요 서킷 한 바퀴 돈다는 거죠 순회 공연 이런 뜻도 있고요 물론 서킷이 이제 회로란 뜻도 있어요 전기 회로 여기서 이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쇼니까 never ending tour of big city 그래서 이제 큰 도시도 이제 계속 돌고요 small town 도 돌아와요 all over America 미국 전역을 마치 이것은 이제 rolling caravan이다 우리가 여행 갈 때 이런 캐러본 차 갖고 다니잖아요 이런 걸 비유한 것이죠 I came to think of 그래서 이걸 난 생각하면서 도그랜드다 개 세상에서 개를 데리고 이렇게 그 순회 공연 하듯이 한 바퀴 도는 거 이런 걸 보면서 사실 나는 개의 도그랜드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have to meet brutal guideline 그래서 아주 잔인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나게 되는데 just to step into 그래서 어떤 세계로 들어갑니까 the ring 어떤 그 링으로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로 each of the American kennel 그래서 미국 kennel 클럽의 200개의 각각의 recognized breed 그러니까 인정받고 있는 그런 품종들은요 200마리의 어떤 클럽의 계의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진돗개 순수 혈통종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게는 거기에는 has a written standard 쓰여져 있는 표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외모는 어떻으며 뭐 캐릭터 성격은 어떻고 temperament, 기질, 성질은 어떻고 head, 머리는 어떻고 skull, 두개구르는 어떻고 눈색은 뭐고 이러한 그 표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outline, 개요를 딱 쓰고 있는데 what a prime example of the breed 그래서 이 품종의 prime 가장 좋은 예가 이제 can and cannot be 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개요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written standard가 그래서 some breed standard run thousands of words 그래서 어떤 품종의 standard 표준은요 run, 걸쳐 있다는 거죠 thousands of words 수천 단어의 단어로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general appearance 진돗개의 외모는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이렇게 그런 특성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인간에게 충성을 다하고 이런 수천 개의 단어로 run, 서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 브리딩 그래서 이렇게 인 브리딩이라는 것은 근칭 교배라는 뜻입니다 인이 아니라는 뜻이니까 서로 안에 있는 것들이 교배한다 그래서 근칭 교배라고 하는데 이것은 fairly 정말로 common 흔했습니다 among all types of animals 모든 형태의 동물에서 그런 순수 혈통을 근칭 교배하는 것이 흔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intensive in breathing 아주 강력한 그런 근칭 교배는 In situation 어떤 상황 Like the show dog world 이렇게 개 세상에서는요 Have long term 아주 오랫동안의 medical effects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학적 효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That's because 그런 이유 때문에 Recessive gene이라고 합니다 Recessive란 말은 뒤로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퇴행성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이 Could get muted by cross breathing Get amplified instead 그래서 대신에 이제 그 크로스브리딩 잡종이죠 잡종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크로스되는 거니까 잡종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묵인되었다는 거죠 조용히 해됐다는 거예요 mute란 말은 이제 무언 잠재우다 이런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근칭 교배를 하게 되니까 그런 유전병이라든지 수명도 짧아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Recessive gene 퇴행성 나쁜 그런 유전자가 생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침묵을 지켰다는 거죠 잠재웠다는 거죠 근칭 교배가 확대되면서 This means that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모든 그 breed of purebred dog 그러니까 순수 혈통 개들이요 해서 가지고 있다는 거죠 chronic health problem 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질적인 건강에 질병들이 있다는 것인데 That 이 질병들은 Never get fixed 결코 수정이 안 돼 수리가 안 돼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병 이라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 A group of researchers 어떤 일단의 그 연구가들은요 Analyzed 분석을 했어요 The record of nearly 89,000 dog 그러니까 8만 9천 개의 거우 도그 개들을 연구를 했는데 기록을 15년간에 걸쳐서 캘리포니아의 수의학과죠 수학병원에서 이 통해서 결과가 나왔어요 8만 9천 마리의 개를 거우 연구를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15년에 걸쳐서 그 개들 그 개들은 그 개들은 그 개들은 Be likely to What보다 Then What 잡종 개보다 To have any of ten different genetic conditions 그러니까 열 개의 다른 유전적인 컨디션 컨디션을 에스컵트 했잖아요 그럼 질병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인 질환을 conditions라고 합니다 질병이란 뜻이 있어요 condition 열 개의 다른 유전적 질병을 갖더라는 거예요 everything from cataract 그래서 cataract 이란 말 원래 그 폭포란 뜻도 있지만 수정체가 이제 회백색이 되는 거 백내장 이라고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cataract 즉 백내장 부터 dermatitis dermatitis 라는 것은 피부병이죠 더마가 피부란 뜻이니까 이 티티스란 말이 질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arthritis 하면 관절염 하듯이 dermatitis 하면 피부병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블루우트 부었다는 것이죠 디스탠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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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 등이 팽창하는 거예요 스톰머크 배가 팽창되는 그런 병 이런 것이 치명적이죠 이런 것들은 치명적이 될 수 있는데 복부 어떤 팽창증 이런 것에서 피부병 백내장 이런 모든 열 가지 다른 유전적 질병들을 갖더라 이런 것을 알아냈다는 거죠 자 my wife and I have the great luck 그래서 나는 와이프와 내가 아주 큰 행운을 갖고 갖고 있었다 어떤 행운 to live with a yellow red mutt 우리 삶에 왔습니다 무엇으로써? 스트레이 퍼피로써 스트레이란 말은 길을 잃었다 그러니까 길을 잃은 개 그러니까 누가 버린 개라는 것이죠 인 더 디치 그러니까 개울가에서 인 아워 올드 프론트야드 우리의 옛날 그 프론트야드 마당에 그런 하수구에서 버려진 개를 이제 집으로 데려왔다는 거죠 입양을 했다는 거죠 양자처럼 이 프레드란 개는 wouldn't have rested five minutes in a short ring 이 short ring에서는 거의 그 5분을 버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의 back end 그의 등어리의 끝은 때로는 스트레이드 스트레이드 말이 뭐 뭐 쪽으로 돌아가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걸을 때 어떤 병이 있었다는 거죠 돌아갔거나 Like a fish tailing car 마치 이제 그 fish tailing 그 꼬리 물고기 꼬리 모양의 그런 자동차처럼 뭔가 좀 굽어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만 그는 가장 그 개는 가장 loving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도그였습니다 I've ever been around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중에 Never once 한 번도 In his entire life 그의 모든 삶에서 Did he harm another living thing 다른 생명체에다가 함 해를 주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스러운 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도 순수혈통 개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버렸다는 것이죠 There were many pure bread 많은 순수혈통 개가 있어요 도그랜드에는 I would have taken home in a second 그래서 급하게 몇 초 안에 집으로 데려갔던 그런 개들이 많이 있는데 I would have the chance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그런 많은 버려진 그런 기회가 있었더라면 내가 데리고 가고 싶은 개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breast taking 숨 막히는 것이었어요 To watch them sometimes 그 개들을 본다는 것은 Like being in the front row at an NBA game 마치 NBA 경기 즉 농구 경기에서 앞줄이죠 로우 앞줄에서 마치 있는 것과 같이 굉장히 흥분을 주는 그러니까 개쇼를 보면서 너무나 개들이 이쁘니까 숨 막히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자 그렇지만 If you gave me all the dough in the world 그렇지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들을 나한테 준다면 To choose from 고르라고 한다면 I would start with one 한 마리를 시작하고 싶은데 그것은 A little rough side 랍사이드란 말은 한쪽으로 기울어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symmetry가 sim metric가 측정 same 똑같은 측정 그러니까 균형이란 뜻이잖아요 symmetry 근데 어가 붙었어요 이 어는 낫의 의미에 접수사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이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asymmetry asymmetrical asymmetrical 비대칭의 이런 뜻이에요 강세가 metric에 있어요 그래서 asymmetric asymmetrical 펑키 특이한 타격적인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졌으면서 비대칭이면서 특이한 그러한 개를 나는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 개를 고른다는 것이죠 our quark our feature 우리의 특이한 점 어떤 이런 특이한 점들이 특징인데 그것도 그랬다고 해서 풀로 흠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quark란 것이 어떤 특징인 것이지 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순수 혈통 개들이 문제가 많이 있지만 나는 그래도 이 개들이 어떤 특징으로서 인정하고 싶다 그래도 나는 give me a month 저는 잡종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톱니스는 아까 말했지만 도그랜드의 작가인데 그런 오랫동안의 통찰을 통해서 인간이나 개나 똑같다 그리고 크로스브리딩 잡종 그러니까 교배를 어떤 다양한 순수 혈통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개의 많은 애완견을 키우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통찰력이 있는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